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요 그렇게 적었네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러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시를 썼어요 가만히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한 듯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부모에게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시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안정이 되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사람은 이렇게 다섯 가지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이 다섯 가지 행복을 다 읽어봐도 넘쳐서 그리고 차서 행복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서 느끼는 감사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부족하잖아요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 그렇죠 우리가 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번째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뭐 저기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럴 정도의 체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연설할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게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퀴즈를 사람들이 얘기하죠 가장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냐고 가장 맛있는 밥은요 배고플 때 먹는 밥이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반찬을 옆에 딱 두고 먹을 때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건 더 맛있겠지만 그저 일상적인 것도 배고플 때 먹으면 얼마나 이게 맛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 소망하며 더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지 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깔딱깔딱 조금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신 것에 행복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 구약에서의 행복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합니다 같이 보시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은 곧 성도의 행복이에요 성도의 행복 이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요 그러면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면 세상이 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맞추라 이거죠 나한테 맞추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웃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 됨이에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피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하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보게 돼요 정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예배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난이라 같이 해보죠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난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물에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이단들이나 사회비 종교들을 보면 자기들을 대놓고 내가 참 부모님이래요 내가 재림예수래요 내가 성령이래요 나를 섬기래요 여기 와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나밖에 없대요 사람들은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영혼들을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 아니면 나 중심의 예배인가요 우리가요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싸우면 예배 안 드립니까? 싸워도 우리가 밥 한 끼는 안 먹을 수 있지만 계속 안 먹어요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호흡 안 해요 그런데 예배는 영의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예배의 처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은혜로운 설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누구나가 와도 정말 이렇게 환영하고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를 막 막자짓거라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셨다가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너희가 말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때 10장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사도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죠 그게 예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종교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것도 성기고 저것도 성기고 막 하는데 보니까 어느 재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이 신도 복 주시고 이 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처신도 나에게 복을 주고 했는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이게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삐진 신이 있나 해가지고 그냥 그 재단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을까 그 신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 거짓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말씀해도 보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구별해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래 나는 네 예배가 기쁘다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에는 깔끔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있는 자리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누워서 나 편하게 이게 아니고 경건하게 교회에 오듯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같이 보시죠 여호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오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리는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 자신 내 영혼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화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을 받고 비가 땅에 내리면 낮은 곳으로부터 채워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다섯 번째 개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아 나를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두 눈 시퍼락해 뜨시고 부릅 뜨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았어요 얼굴만 빼꼼 내밀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하나님은 무수한 재물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그냥 한번 헝구만 하면 땡인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남유다가 바벨롤에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룩밥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예배합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더러운 떡을 받지 않겠다 너희는 내 재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재물을 드렸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8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라 너희가 또 말하기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해서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드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여기에 보면 훔친 물건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같이 봉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죽은 신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에게 그걸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지 사장에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이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중심이 담긴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다오 내가 받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다오 내가 그럼 기쁨으로 받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다오 그래서 처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역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유 그거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구만 외국신이기만 외국신 그래서 양신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라 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당에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자는 아니에요 왜냐 예배자는요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구경꾼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리는 거룩하고 선택된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 이거를 예전에는 진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리에 근거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 몰랐습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경건한 게 아니라 내가 뭐 교회의 집사네, 권사네, 장노네, 목사네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세상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머, 저분은 장노님 같아 저분은 정말 권사님다워 이야, 저 사람이 교회의 집사라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고 진실한지 몰라 겉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아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뒤에 돌아서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진실한 예배자에게는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네 할 수 있는 예배자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또 이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창조하신 분이 내일도 창조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1년 1년 지나면서 점점 늙어집니다 몸은 몸은 쇄해지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영은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우리가 프로스튜네오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입을 맞추고 그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어도 이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곳에서는 내가 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영이 호흡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跟정 capt con 응 아 음 측 음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